안녕하세요! PD님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? 지금 전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뱀카 그룹이 누구죠? BTS! BTS 아니에요? BTS! 오늘은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네! 커버! 커버! 그 노래요? 네!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아!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분들 너무 끼도 있고 노래도 잘하시고 빨리 보고 싶어요! 한번 바로 봐도 될까요? 아 알겠습니다! 아 진짜 잘하실 것 같아! 오 대박이다! 나 소름 돋았어! 대박이다! 나 소름 돋았어! 너무 잘한다! 어떻게 소리가 들어야 돼? 상큼하다! 이분은 한국 왔어도 바로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유튜브 안 하신가? 정말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정말 잘한다! 더 잘한다! 이 노래는 정말 잘한다! 아 뭔가 갑자기 애국심이 폼폼해지는 것 같다. 아 이거 우리나라 BTS 노래인데 이렇게 실력 있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노래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팬들을 그냥 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게 나도 고통 받으실수도 있어.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스크레스까지 하고 그 만큼의 노력이 너무 힘들어. 얼마나 그랬어. 아 가사는 너무 힘들었다. 여기가 너무 힘들다. 아 너무 힘들다. 근데 제일 많이 힘들죠. Thank you. 우리도 thank you. 감사합니다 아 이분 유튜브 하시나? 그런가 봐 아 그러네 여기 있네 422명 우와 크리스마스 노래 불렀다 다른 것도 있네 아 캐럴도 많이 부르시는구나 바로 우르프님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BTS 그룹이 이렇게 음원을 낸 거를 커버해주신 영상을 봤는데요 와 갑자기 애국심이 막 뿜뿜하지 않아 와 뿜뿜 완전 뿜뿜 귀가 호강해져요 그쵸? 오늘도 영상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피디님? 아 그 한 번 더 하셨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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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